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만나하려고 했던 우리 시민 김동연 씨하고 우리 조남진 관장님 한번. 저희 유키즈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다 시민으로 모시거든요. 그래서 시민으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악구정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연 관장님입니다. 관장입니다. 그리고 또요. 네, 저도 악구정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2 조남진이라고 합니다. 아 아까 저 조남진 애장품 예, 우리 창민 씨 때문에 좀 많이 웃었어요. 두 번 웃었습니다. 우리 그 싸이 영상, 싸이의 영상. 네, 그렇죠. 정확한 그 풀네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싸이, 영. 싸이 영상. 영, 젊은 영 자 써가지고. 상. 그건 상. 아, 상. 젊은 영 자가 그분의 이름에 있는 영을 따서 외국 사람이니까 한자를. 아, 좀 그러니까. 성함이 영이 들어가요? 아, 그분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성이 영이에요. 이는 뭐예요, 이. 예? 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이형 씨가 아니고. 김동연 씨가 매미잖아요. 매미, 김동연. 네. 그럼 매미, 킴, 상 이런 식으로 싸이, 영, 상. 아, 이름이 영, 싸이 라는 거죠? 싸이클론. 아, 싸이클론. 별명이 싸이클론이라. 아, 싸이 압글자 두 개. 아, 싸이. 아, 오케이. 매미, 킴. 매미, 킴. 이런 거잖아요. 아, 오케이. 믿을 이해하셨죠? 그럼 조남진 상은 뭐예요? 아, 이거 뭐냐면 제가 힘이 나왔어요. 조남지대. 조남지대. 네. 조남지대 애장품인데. 애장품. 조남지대 애장품. 아, 충분히 오해. 그래, 그래. 이제 다 풀렸죠? 그럼요. 이제 아셨죠? 네. 이제 쉬고 이제 하려는 차에 밖에 막 사람들이 막 모여 계시고 이래가지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오? 왔다가 인사드렸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 체육관에서 계속 운동만 하시다가 실제 이제 체육관을 운영하시니까 또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평생 좋아하는 일을 했잖아요. 운동 배우고 습득하고 또 그걸 가르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조관장 같은 경우는 더 한 길만 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이런 사회생활에 필요한 걸 다 자르고 귀를 막고 운동으로 하다 보니까 운동으로 높이 성장했는데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사업이잖아요. 아, 당연하죠. 뭐 무슨 카드기도 설치하고 무슨 OTP 카드도 만들고 그런 걸 이제 올해 처음 했어요. 아. 제가 가르쳐줘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스트레스할 수 있겠다. 여기 그 청민 씨 얘기 들어보니까 중고 런닝머신 사는데 그게 두 번 탔는데 지금 망가져가지고 너무 지금 상심이 크시다고. 그러니까 이제 체육관 오픈하고 동선을 줄여서 이 안에서 운동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죠. 그렇죠. 네, 원스톱으로 다. 가는 시간도 아껴야 되거든요. 왜요? 아, 원스톱? 한 번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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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쉰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을게요. 쓸데없는 거.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원스톱. 네. 한 번에. 항상 얘기해요. 한 번에. 영어 못하는 건 불고 오는 게 아니다. 아, 그건 당연하죠. 나도 못해요. 원스톱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원스톱. 그래서 카페에서 중고 오래된 거를 보고 하나당 40만 원짜리를. 일곱 대를 샀어요. 네, 근데요. 사진이랑 실제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도 되겠지 하고서 탔는데 오늘 두 대 탔는데 두 대 다 고장나가지고. 아, 진짜? 수리뷰 물어봤는데 40만 원이잖아요. 수리뷰. 그리고 그것도 그 저희가 헬스장 가면 그것도 피해예요. 아, 그렇지. 막 선수들이 막 와 하고 와 하고 피해놔서. 제가 구했는데 갑자기 오늘 고장나서 계속 통화했어요. 지금까지 스트레스 좀 받고 있었거든요. 아, 이게 좀 상심이 크네요. 혹시 조남진 관장님이 요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까요? 뭐가 좀 있을까요? 사실 저도 부산 사람이고 서울에 온 지 이제 5개월 됐거든요. 아, 얼마 안 되셨어요? 네네, 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투가 좀 많이 달라서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했는데 약간 제가 보고 화난 줄 알고. 아. 흰 상률의 첫 이미지가 좀 안 좋으니까. 약간 놀라시는 분이 많아요. 아, 그런데 조남진 관장님은 뭐 그렇게 막. 어, 약간 지효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많이 쓰시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어, 아주 귀엽습니까? 네. 아, 그래요? 네, 매력 있고. 네. 나이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나이가? 29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세 번째에 좀 놀랐네요. 아, 20대 분? 아, 30대는 대신 다생했는데. 아, 20대시구나. 네, 아직. 아니, 김덕현 선수도 이제 결혼을 하신 지 뭐. 지금 저는 결혼한 지 거의 한. 1년 돼 가죠? 네, 1년 돼 가고 있어요. 벌써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아, 그러네. 아니, 김덕현 선수는 결혼하니까 뭐가 좀 제일 좋아요? 어, 항상 집에 가면 반겨줄 사람이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아유. 어, 이게 지금 6개월째인데. 제가 진짜 약간 드라마에서 보면 가짜아이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처럼 볼록 나왔어요. 안 해봤지, 결혼? 저는 안 해봤죠. 이게 놀잖아. 그러면 아기가 딱 일어날 때가 있어. 그러면 몸을 계속 쳐. 맞아요, 맞아요. 보여요? 네, 보이죠? 진짜? 발도 보일 때가 있어, 발도. 아, 그러시구나. 아, 부럽다. 태명은 뭡니까, 혹시? 태명은 매미입니다. 매미. 아, 매미로 지었어요? 매미. 제가 별명이 매미이기도 하고 저희가 나이가 둘 다 어리지 않아서 꽉 붙들어 있어라. 나무에 매달려진 매미처럼. 너도 꼭? 네. 엄마가 몸에 딱 붙어서. 붙어서?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매미. 아, 부뚤매 아름다운 미 자로 제가 또 지어서. 아, 진짜 있어? 몰라요, 몰라요. 있겠죠? 메달리다 할 때, 매미 자로. 붙들매의 아름다운 미. 붙들매 아닌 건 메달리다 할 때. 아름답게 매달려있어.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체육관의 최고 브레인. 격투기계의 또. 멘사. 멘사급. 멘사급. 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심. 아시죠, 저런 줄 알았는데 관심. 네, 관심 알죠. 그리고 오지랖. 오지랖 알죠. 오지랖. 자기야, 두 분한테 자꾸 두 번씩 설명하지 마요. 아, 그래요? 왜 자꾸. 왜 한 번을 다뤘는데. 두 번을 자꾸 설명을 해요. 아니요, 혹시요. 관심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좀 좋았는데요. 아, 괜찮으셨어요? 아, 혹시라도. 아, 조넌진 관장도 괜찮으세요? 네. 아니, 자꾸 두 번씩 설명을 해요. 관심.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오지랖과 관심의 차이는 뭡니까, 혹시? 아, 차이가 뭐냐?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뭐 이런 것처럼. 응응.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그렇죠. 뭐예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란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혹시 그럼 좋아하고 사랑하고의 차이도 혹시. 좋아하고 사랑하고? 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아,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선배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네.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 그건 사랑이요? 아니,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안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안 해도 사랑한다고요? 네. 음... 부모님은 그럴 수 있겠네. 가족이 되는 거, 그러면. 가족. 가족이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이란... 봐봐요, 이거. 얘기하지 마. 사랑이라는 건 결혼하는 사람도 혹시 애인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저기, 조관장님. 조관장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어떤 좋아하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좋아하는 거는 여러 명을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사랑하는 거는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엄마랑 아빠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랑 와이프랑 누구 사랑하고 누군 좋아할까? 그거는 되게 애매한 부분 아니에요? 다시 수정을 하더라고요. 조관장님. 우리 조관장님 어떻게 수정하실래요? 좋아하는 거는 다 좋아할 수 있고요. 네.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거는 엄마, 아빠. 아니요. 그게 내가 말한 거야. 내가 말한 거야. 가족, 가족. 가족. 됐다, 됐다. 오케이. 마지막에 정리가 그래도 된 게 다행입니다. 두 분이 얘기해서 사랑에 대한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가족을 포함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예전까지만 잔소리랑 조언의 차이는 뭐 있었습니까? 혹시 뭡니까?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잔소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 조언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 우리 김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싫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얘기할 수도 있잖아. 역시 이곳 그 브레인 다운. 브레인 다운. 딸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잔소리랑 조언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잔소리는 순우리말. 조언은 한참. 맞아요? 맞아요. 맞지 않아요? 야. 그 두 개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됐다. 말해도 모른다. 조언은 한자잖아. 말해도. 아, 조언은 한자. 말씀 언자. 아. 도움 조자 써가지고. 아. 도움 조자. 도움 조자. 아니 근데. 우리 그 김 과장님이. 우리 그 조 관장님께. 아, 됐다. 말해도 모른다. 알려가지 마. 알려가지 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신문에 내 기사가 실린다면. 어떤 내용에 기사가 실렸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타이틀 하나 달려서. 저는 지금 가장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김동현. 김동현. 아이. 어. 아이큐 150으로 태어나.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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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못 가진 걸 가졌다는 게 너무 되게. 뭔가 뿌듯할 것 같아요. 혹시 조 관장님 어떠세요? 그럼 저는. 조남진 이제는 머리가 풍성하다. 아니. 아, 태어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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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가. 이게 아. 아니면 또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이가 머릿속에 새까맣게. 그거 보기예요. 자, 제가 그럼 바로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유키스? 예스. 예스. 좋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하나를 하나씩 선택하셔서 문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장동건. 아, 송중기와 장동건. 아, 송중기와 장동건이구나. 어? 1 플러스 1 기부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맞춰서 100만 원 타시잖아요? 그러면 또 100만 원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 기부하실 수가 있어요. 200만 원이요, 그럼? 예, 예, 예. 기부하실 때 몫이 있으세요? 기부할 때 여기 저희 PT샵에 제가 기부하려고. 아, 그건 기부가 안 돼요. 그거는 기부가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시는 게 기부. 자, 먼저 조 관장님 문제입니다.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6월 1일 첫 방송됩니다. 아스달은 이 국가의 도읍지였던 아사달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기원전 2333년 건국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자 홍익인간을 건국 기념으로 삼은 이 국가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가. 최초의 국가. 와... 200만 원이 달렸다. 3자. 5초의 시간 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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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홍익인가, 홍익인가? 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홍익인간 6회장 아닐 텐데. 홍익인간. 3자. 5초의 시간 됩니다. 오? 저, 저, 잠깐. 홍익인간, 홍익인간. 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홍익인간 6회장 아닐 텐데. 홍익인간. 세자입니까? 두자 아닙니까? 조선. 조선. 자, 5. 조선. 조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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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요? 조선국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고조선. 고조선? 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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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에 선자 들어왔다고. 에라 물어보는 거예요. 선자 들어왔어. 아니, 갑자기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퀴즈다 보니까. 아, 좀 아쉽네요. 아, 그리고 홍익인간에 6회장을 얘기했으면. 너무 급해서. 너무 급해서. 아, 급해서. 자, 조관장님. 괜찮습니다. 뭐, 끝난 겁니까, 배서? 예,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또. 박사님. 박사님. 그리고 우리 격투계의 브레인. 자. BTS. 자, BTS. 문제 틀입니다. BTS는 2015년 12월 이 사자성어를 제목으로 한 4집 미니앨범으로 빌보드 200 차트에 첫 진입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아, 이제 잠깐만요. 내가 모르겠네. 인생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자, 사자성어. 화. 만개? 만발? 화. 하. 저를 보셨어. 하자하지 마시고. 아, 제발. 자, 5초. 형, 야. 20대잖아요. 10대, 1대. 활발. 정답은 청춘 일기. 정답은요? 만발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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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춘 시대. 아, 이게 알아서. 알아서. 이 상황이 되니까 막. 왜냐하면 사자성어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알아도 경기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쉬워 마세요. 아직 안 나온 게 최신 휴대폰도 안 나왔고요. 휴대폰? 네. 최신 휴대폰도 안 나왔고요. TV. TV 안 나왔어요. 공기전 경기. 공기전 노트북. 그리고 조남지 대 애장품. 하나씩 선택을 하세요. 우리 조관장님, 김관장님. 오래 운세다, 오래 운세다. 이게 오래 운세야. 이게 오래 운세야. 꼭 받고 싶은 거 뭐예요, 조관장님? 공기청정기 받고 싶어. 됐다. 공기청정기. 이거 정말 조관장님에게 딱 들어맞는 상품이 조관장님이 뽑으셨습니다. 신점일까? 조관장님에게 딱 들어맞는 상품이 조관장님이 뽑으셨습니다. 신점일까? 여름용 토끼모자. 여름용 토끼모자. 여름용 토끼모자. 여름용 토끼모자. 인싸템입니다. 여름용 토끼모자. 여름용 토끼모자. 여름용 토끼모자. 여름용 토끼모자. 여름용 토끼모자.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조관장님. 좋습니다. 이제 김관장님. 김관장님 하나 남았죠? 우리 김관장님 좋은 거 하나 뽑으세요. TV 이런 거 아니면 공기청정기. 좋습니다. 우리 자기님이. 올해 운세다. 뭐가? 저요? 뭐 어쨌든 전기 꽂아 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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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운세다. 올해 운세다. 어? 뭐예요? 이거 전기에. 꽂아 쓰는 거예요? 전기에. 오 전기? 제발. 전기에 꽂아서. 맞아요? 구우면 큰일 납니다. 생선 슬리퍼. 이거 구우면 큰일 납니다. 전기.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오늘 하루에. 진짜 나 배꼽 잡고 웃었네.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